타이밍! 아! 반월빠졌어요! 아! 안쪽으로 돌아다! 반월마격!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상대는 보니까 이야! 돌킹! 하아... 그 순간에 오늘 던파 대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아유 아침부터 바빴네 막 리허설도 하고 오늘 이번에 해설하시는 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캐님께서 해설하세요 살다 살다 내가 하는 게임을 성캐 와... 아 긴장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떨려요 졸리라고요? 떨려요 몸나 떨리는 거 긴장님 긴장 떨려 아주 너무 떨지마 넌 그냥 샌네박스의 희망이고 기둥이고 너의 기둥과 달려있는 거 아참! 아 너무 그렇게 떨려하지 않아도 돼 아참!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맞아 8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그게 그거지 뭐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오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나 내가 나가는 경기에 지금 성캐님 입에서 똘킹이라는 닉네임이 불리는 날이 올 줄이야 형님 총 상금 1000만원 야 우승 지금 똘킹 touhng 아 Manual 100만원 손님이랑 얘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고 퇴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깰 수 있을지. 경기 만나보시죠! 어! 제일 안 좋은 거 나왔다.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 나왔다 지금. 이거 좋아요. 완전 나이스예요. 야! 가이드도 나와? 아! 그림맞춘다! 나이스! 그림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때리면 돼요. 아! 가이드가 나와요. 가이드가. 아! 쉽죠. 아쉬워요. 우린 연습 많이 했거든요. 아! 미안해. 강불러님 결장을 너무 열심히 했어. 결소장을. 2분 59초. 진짜! 아! 느려요. 느려요. 데미지는 엄청 강합니다. 아! 야! 이거! 없는다! 가이드가! 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각성기 꽂아둬야 합니다. 혼박이! 우아! 몇 쏘죠? 2분 21초. 아까 3분이었지. 5분이 5분 21초인데. 저희 팀은 가이드를 다 꺼놨을 겁니다. 제가 다의 말씀을 드려놓고. 엘님들 화이팅! 양아지 화이팅! 안 좋은 거 나왔다, 여기도. 엘님도 안 좋은 거 나왔네. 괜찮아요. 그래도. 어! 잠깐만, 엘님! 천재검 음 상태인거 같기도 하고 야 이 새끼 실수가 일단 30초 일단 비석을 연결 안하고 바로 잡습니다 게이지만 안 떨을 때까지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요? 그냥 잡을 생각이네요 그냥 잡으면 들을 수 있어요 실수가 좀 많았는데 훨씬 빨랐죠? 훨씬 빨랐어요 그리고 확실한건 가이드 꺼놨나요? 안나와죠 시작과 동시에 필살이 있습니다 처음에 안맞아요 첫타 안맞지만요 이게 맞아요 그럼 2페이지가 시작되거든요 2페이지가 시작되면 여기서 이제 2차각성을 씁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죽습니다 조금 남네요 죽이면 되죠 아 기분이네요 조금 늦었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처음에 안좋았는데 되게 좋아졌다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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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간버스에요 아까 여기서 코렌이 엄청 오래 걸리셨거든요 여기서 오오 아까 코렌이 여기서 엄청 오래 걸렸는데 나이스 cop ace 침착해 침착해 침착iter 1분차이 나네요 1분 차이 미흠 meter 차이아내 미흠 tysięcy 깜짝이야 pell mismos 그런데 다음 세트가 결투성이기 때문에 아 결장 지졌다 저 결장 들어가겠다 전파 just advise 안파 здесь 미러전이다 그러고 보니까 양아찌님과 생태버리님이 같은 직업이에요 춘향님이 저랑 같은 직업이에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원래 백암본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려드렸어요 1대1 로도 야 잠깐만 이렇게 보면 나 1,2,3라운드 내가 다 가녀있네 지금 보면 1라운드 내가 지금 다 공략 알려줬지. 역전에 박신하! 에레님이 나가셔야겠다. 저 못 나가겠어요. 에레님 저 못 나가야 하는데. 각자 연습을 합시다. 저도 사람이랑 연습을 해야겠어요. 오케이. 지구 가능은 합니다. 한티코 해요, 그럼. 아, 잘 들리십니까? 아, 들려요, 들려요. 괜찮아요, 괜찮아. 바로 들어갑시다, 게임. 아, 이번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 오, 잘 하시네요. 오, 뭐야, 뭐야,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오, 느낌 있어. 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셔서 도움 많이 됐어요, 진짜. 아,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연습 좀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요? 저번에 시청자분 중에 소마로 골드 찍으신 분한테 1대1 강의도 받았어요. 오. 이겼다. 벌써 이겼네. 그런 식으로. 뭐야. 배울 게 없는데? 배울 게 없는데. 아,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하셨던 거 기억하시다가 이것만 반복하시면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도 잘하던데. 아, 참. 너무 많이 관여 있잖아, 잊어보니까. 첫 번째 형이 누가 나오는지 지금 한번 만나볼까요? 데몬슬레이어 대 데몬슬레이어인 것 같습니다. 어, 진짜? 템템버리 님이구나. 어, 지금 양아지 님이구나. 걸어다니면 안 돼요, 걸어다니면 안 돼요. 양아지 님이 솔직히 말할게요. 결정 인습 안 하셨어요. 강폭하게. 근데 이거 알아요. 아, 야. 지금 구석에 숨으신 분다. 어어어어어. 아, 콤보 몰라요, 콤보 몰라요? 어, 콤보 몰라 지금. 석혜 님이랑 저랑 같이 15년째 던파 결제 때 아, 어, 어, 에어번이 안 돼. 어, 정말 이런 경험은 처음인 거 같아. 하하하하하하하하 평평평. 어, 양아지 그렇지. 어, 그렇지. 결심다. 그렇지, 양아지. 이런 모르겠... 진짜 이거 이기면 대박인데? 어, 이거 진짜 이기면 대박인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제발 양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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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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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번 콤보 왜 저래. 그렇지. 퀵스탠딩. 야! 천라믄. 오, 나 천라퓨. 아, 아, 천라퓨. 아니 미안해, 이럴수가. 하하하. 어, 쟤가 알려줬을 때보다 더 잘해줬네요. 아, 끝나서. 야, 미프식 빕. 자, 레디해야 되네요. 아, 긴장된다. 가보자. 음. 돌킹 대 감블럭. 어, 잘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 팀 에이스입니다. 자, 방금 근데 B 연참으로 킥잡을 시도 하려고 했었죠? 아우. 아 근데 뒤쪽에서 이번엔 똘킹이 반격이 좀 괜찮게 들어갔거든요. 캔슬로 비현창 쓰는 모습도 좋았고 때려놓고 빠지는 모습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반월 타이밍? 아 반월 빠졌어요. 아 반월 반격. 아 반월 이후에 잡기까지 연습이 돼 있네요. 자 공중 바닥 고정이에요 바닥 고정. 굉장히 많이 했네요. 어 똘킹 연습 많이 했네. 아니 바닥에서 띄우는 것도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자 근데 바닥 고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적당히 때리고 빠져야죠. 잘 빠졌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이러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아 상대는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스킬을 쓰려고 했는데 이런 대회에서는 저런 끌잡 같은 스킬은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똘킹! 야 내가 이겼어? 아 나 진짜 간블러니 방송국 절대 못 이긴 줄 알았는데? 그 일단 3대의 똘킹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나 왜 잘했어? 왜 잘하는데 똘킹? 와 내가 이길 줄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야 근데. 어 지금? 왜 마무리 안 돼? 가만히 있는데요? 아 마무리 이겼습니다. 아이고 졌다 졌다 졌다. 양아지 화이팅 이길 수 있어. 아 까비. 이러면은 3대 2로 우리가 졌다. 3대 2 승리 픽셀을 이번에 승리 달했습니다. 아 요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야 난 5세트 온.. 난 5라운드 온 것까지가 난 기적인 것 같은데? 아 일단 프레이 리그 진행해야 되는데. 됐다. 제가 1등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파티 편성이 있어요. 아 여기서 나누는 거구나? 네. 아 드디어 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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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하강있고 오른쪽에 방어가있잖아요 아 그러네 하강하면 정원으로 가는거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 알겠습니다 감세다 여러분 가방 칠래요? 지금 내려주셔도 돼요 어 네 하강 제가 화면이 위아라서 어 저 잡았어요 쏜다 저도 지금 내장집 왔는데 지금 어디쪽 어디쪽이 얘기해주시는거에요? 빨간팀? 노란팀? 빨간팀? 노란팀이 얘기해주시는데? 나 나한테 오버렸어 아 너무 깔인다 이거 보니까 어차피 이 새가 여기에 오는게 중요한거잖아 여기 와서 잡는게 중요한거잖아 여기까지는 똑같겠네 사실 여기서부터가 문제지 고거 하면은 고거 채팅 쳐주시네 쳐주셨으면 됐나? 아아아 오늘 채팅 올려야 이러면 2시가 끝납니다 아아아아아 오오 심층부 돌이 뭐야 이제 다시 인서트 눌러보시면 아아아 우와 뭐야 네 가운드 인시스가 있죠 네 네 얘를 잡는게 목적이거든요 아 이번 아아 이건 18명 같이 잡나요? 이제 지금 이기시스 가면 되겠네요 노란파티요? 오케이 오케이 노란파티 네 이렇게 잡고 나면 얘기를 해줘야되나요? 필살기 다 쓰고 이제 네 필살기를 쓰시면 돼요 이게 콜하고 아아아 깨주셔야 돼요 콜하고 깨달았다 어 깼다 무슨 말이에요? 잡았어요 아 이때쯤에 그러게 오겠구나 하고 좋아요 그럼 레이든 여기서 끝인가요? 그럼 가시죠 그러게요 끝나버렸네요 좋습니다 고거만 잘 기억하시면 될거죠 음 좋습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내일도 그렇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침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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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잠깐 들어가세요 화이팅 네 들어가세요 3라운드 1대2에서 마지막 간다 제발 이제 마지막에만 집중해서 우리 1,2,3,4 성지 깨고 프레이 20습 깹시다 그거 알아요 어 저 속이 너무 쓰려요 지금 진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너무 긴장해가지고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준비됐어요 자 뭐 하나 보자요 1번 성지의 옐로우팟이 먼저 내려서 가야되거든요 이거 군 아 이거 바로 쓴거거든요 저 이거 군 바로 쓴게 쳐다고 봐요 네 군 바로 써야겠다 무조건 무조건 바로 써야겠다 몇 초 걸렸지 지금 몇 분인지 보자 5분 4초 5분 4초 괜찮아요 충분해요 어 준비됐고 시작해달라고 하네요 자 갑시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1팀 내릴 준비 1팀 내릴 준비 1팀 내릴 준비 하세용 네 바로 내릴게요 1팀 내릴 준비 왼쪽 아 안되네 어 조금 쌓이다 조금 쌓여도 됐어 오케이 끝다 어 나이스 좀 더 빠른거 같은데 우리가 나 스쿠가 씹혔나 몇 세지? 아 제발 스토바이 어? 뭐야? 몇 초 차이야? 아 2초 차로 진거야? 2초 차이 우와 와 2초 차이로 줬다고? 5분 2초 차이로 줬다고? 2초 차이로 줬어! 이야 명승부입니다 야 5분 2초 차이네 2초 차이 아쉽다 와 이거 줬어? 와 세상에 아 그러면 일단 우승팀하고 좀 이야기 나눠봐야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승리 축하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상금 받았잖아요? 네 아 상금은 어떻게 쓸 거예요? 아 저희가 좀 이렇게 팀은 내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저희 받은 상금의 절반씩은 이번에 좀 이렇게 아무래도 요새 약간 코로나 시국이라 다들 힘드니까 반씩 기부하고 반씩은 그냥 좀 맛있는 거 사먹는 걸로 아 의미 있다 의미 있다 의미 있다 야 좋은 마무리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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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그 좋은 마음 써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블러입니다 아 오늘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경기가 좀 있었던 거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었을까요? 어 제가 똘킹님한테 툭베이가 깨질 때 그때가 아니었을까 선생님은 잘 알려주셨지만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순식간에 툭베이라는 단어가 지나갔는데 어쨌든 뭐 넘어갔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어쨌든 고마워요 내가 공망다니까 쑥쑥 나오네 어쨌든 고마워요 L&D랑 또 좀 만나볼까요? L&D랑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슬퍼셨어요 네 너무 슬퍼요 아 왜 그랬어요? 괜찮다니까 지금 눈물이 나오려 하잖아 아 진짜 오늘 준비한 대로 뭐가 잘 안 됐어요? 아니요 열심히 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더 열심히 했을 뿐 아 정말 명언을 남겼네 명언을 남겼어 똘킹도 만나봐야지 똘킹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똘킹이 오늘 조킹 진짜 좋았거든요 플레이 자체에서 똘킹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오늘 근데 어땠어요? 좀 아쉽게 준우승인데 좀 아쉽긴 한데요 마지막에 2일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2일 줄 알았어요 2초 차이가 좀 아쉽죠? 아 너무 아쉬워요 근데 너무 그게 약간 피말린 만큼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저쪽 픽셀팀 분들한테 진짜 각자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 해봐요 네네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금 타셨는데 요즘은 아이스크림보다는 그 빙수에요 빙수 어 똘킹 그거 알잖아요 그 쿠폰 들어오는 빙수 아 이러세요 그쪽으로 새롭게 가지고 소름색 딱 나오니까 시작하는 거 있잖아 우리 프로잖아요 멜론 들어간 거 그런 거 외국 참여 들어오고 좋다 노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금 많이 타셨는데 800만 원 어 그런 건 뭐 보지 않겠어? 그럼요 그럼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사실 두 번째는 생각 안 하고 세 번째는 좀 열심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아시게 2초 차이로 줬고 그 다음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티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줬잖아요 기부를 한다 이제 픽셀팀의 말이 아니고 누가 이기던지 우리는 상금 반틈을 기부를 하자로 해서 저희 팀도 기부를 하거든요 오 아 그렇군요 아 모두가 생각한 거다 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네 혼자 멋진 척 하지 말라 신도 박수도 이겼으면 당연히 기부했죠 저도 기부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미 울었어 우리 양아주 울었어 나까지 눈물이나 올라오는다 울었어? 안 울었어 야 얘 운다 아 마지막에 2초 차이 틀어진 거 같아가지고 아이야 아니야 아 이거 아 이거 스스로 약간 분하신가 왜그래 왜그래 잘했다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분하지 이게 열심히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오늘 좋은 경기 펼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성캐랑 얘기해봤다 부럽지 한 번 양아지님 아 생기 울지마 야 울지마 야 우냐 울지마 에에에에에에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게임하고 게임줘서 문다제 지금 막 이렇게 게롬 피해내셔야 되나? 아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재밌어..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빠이빠이 아 재밌었다 2부는 없어 2부가 힘들어 죽겠는데 긴장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